안녕하세요, 아리시아예요. 저희가 오늘 해물집을 하거든요.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놀러와서 오늘 되게 풍성하게 좀 호흡을 잡아봅니다. 네, 이건 국물 미리 다 풀려놨고요. 귀하고 오이스터하고 마슬하고 슈림프하고 지금 육수 내서 끓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는데 하면 되나요? 그치. 육수해가지고요. 뭐지? 오늘 이렇게 쥐하지? 그렇죠. 통통해도 좋잖아. 응. 자, 이거 지금 다 익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하이퍼가 지금 물 껴고 있는데 되게 먹음직스럽죠. 니하오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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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하이퍼는 중국어. 하이퍼는 중국어. 하이퍼는 중국어. 하이퍼는 중국어. 치킨.